야 배고프다 뭐 먹을래?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어때? 국밥 어제 먹었어 어제 국밥 뭐 먹었는데? 돼지국밥 그럼 오늘은 소머리국밥 먹어 나 소머리국밥 싫어해 그럼 순대국밥 먹어 아이 미친새끼가 전세계 국밥 못 처먹고 뒤졌나? 오 야 떡볶이 어때? 떡볶이 좋다 야 떡볶이를 왜 처먹냐? 이쑤시기로 일일이 찍어 먹어야 되고 서비스도 따로 없는데 그거 처먹을 바인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에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에 시원한 물까지 갖다주는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야 그럼 햄버거 어때? 햄버거 햄버거를 왜 처먹냐? 먹다 보면 패티 저 빠져나가고 손에 다 묶고 처먹기 좋더 불편한데 그거 처먹을 바엔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그럼 그냥 국밥 먹을까? 국밥을 왜 처먹냐? 국밥 처먹을 바엔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... 씨발놈아 아가리 딱대 아이 미친새끼가 진짜 이씨 자기야 이거 받아 우리 백일 선물이야 와 뭐야 이게? 발렌시아가 트리플 S잖아 그거 엄청 비싼 거야 자기야 진짜 고마워 자기야 자 내 선물도 열어봐 설마 내가 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구찌 쥐지마몽 마틀라스 미니백이 아니라 씨발 국밥이네? 아니 샥이야 그런 쌀떡이 없이 비싼 핸드백을 왜 사? 그거 살 돈이면 뜨끈한 국밥 200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그래 뜨끈한 국밥 줘서 존나게 고마운데 지금 우리 와 있는 곳이 어디야? 어디긴 어디야 국밥집이지 국밥집에서 국밥을 선물해 이 미친새끼야! 오늘 우리 창식이 생일이니까 아빠가 맛있는 케익 사오실 거야 우와 케익이다 케익 케익이다 케익 국밥 사왔다 아니 여보 케익 사오라니까 왜 또 씨발 국밥을 사왔어요? 케익을 왜 처먹냐 쌍크림은 드럽게 느끼하고 맛대가루도 없어가지고 비싸기만 드럽게 쳐비싼 케익 처먹을 바엔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야 이 쌍놈새끼야 아빠가 국밥 사왔는데 눈을 왜 그렇게 떠? 빨리 감사하다고 안 해? 야 창식아 이리 와봐라 왜요 아빠 내일부터 대학교 첫 수업이지 아빠가 우리 아들 입학선물로다가 아 됐어요 치워요 보나마나 또 국밥 들어있겠지 지겨워 죽겠네 진짜 국밥 아닌데? 봉툰데? 아버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인 거 잘 아시죠? 저는 그냥 국밥 100그릇 먹을 수 있는 정도 용돈이면 충분합니다 그 돈만 있으면 진짜 세상 다 가진 거 같을 거고요 정금하고 에이블은 물론이고 성적우수 장학군도 싹 가능해지고 알았어 이 새끼야 국밥 100그릇 정도는 충분히 먹을 만큼 나왔으니까 걱정말고 받아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 자 일단 타세요 아버지 야 이 새끼야 국밥 100그릇이면 됐지 뭘 더 받아 처먹겠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니 제가 국밥 100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달랬지 국밥 100그릇 70건을 달랬냐고요 대체 아버지는 국밥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? 국밥 이 새끼야 맛은 씨발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야채 고깃 밥 아주 그냥 골고루 말아가지고 영양까지 완벽한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건강식인데 오래 살려면 아빠처럼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어야지 이 새끼야 에휴 그러게 너 내가 맨날 국밥 타령할 때부터 알아봤다 이 새끼야 여기 밥하고 육개장 좀 주세요 육개장을 왜 처먹냐